안 되겠다. 이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이거 꺼내야겠다. 이거 마타 조합 간다. 마이밴 안 나오지. 여기서도 마이밴이 나와. 왜 나와. 진짜 마이밴이 나오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려주시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 놓으시면 컴퓨터를 매주마다 꼭 진짜로 들을 테니 구독과 알림 꼭 해주십시오. 그럼 카누 조합은 뭐예요? 카사스 누누? 야 내가, 내가 미드 갈게. 아 저격이였어. 마스터힐이 배날리가 없거든. 내가, 내가 막타먹으라고? 실화냐? 야 이거 나, 너무 남의껏 게임하는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거 맞아? 원래 이래? 야, 와, 와 쩌는데? 왜 이렇게 빨라? 야 신기해. 아 이렇게 서로 같이 커가는거구나. 공존하면서. 쩐다. 야 이런거 누가 맞는거네? 뭐야 여기 플래시를 써? 신놈인가 이거? 야소 실화냐? 우리 조합에 쫄았구만. 야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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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플러 참교육 간다. 방플러 참교육 갑니다. 와 벌써 6렙이야. 야 5분에 6렙 실화냐? 와! 와 미쳤는데. 레벨링 미쳤는데? 뭐야 미쳤는데. 공개? 야 미안하다. 야 망한듯. 야 미안. 야 아니. 궁을. 야소가. 야. 야. 되면。 애호분 있는걸 까먹었어. 미안하다. 네가 미안하다. 제인이다 이건. 자. 시. 와. 왔어 왔어. 왂이. 와. 씨. 야소 살짝 기자. 아아악!! 누누영님! 형님 팀은 쫄래쫄래 따라다니겠습니다! 제가 학창시골때 이런건 많이 해봤거든요 일찬들 다 쫄랗게로 따라다니는거 형님 막타면 제꺼? 오케이 좋았어 쫄랑쫄랑 따라다니는건 기가 막히게 내가 또 잘하지 저분이 두명 챔피언하는건 기분 탓 아닙니다 제가 저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당황했을걸 야소 정글 먹자 정글 먹자 야야야야 바텀! 야 바텀! 적당히 싸! 내가 캐리해줄게 적당히 싸! 내가 캐리해줄게 이거 형이 캐리해준다 버스타 버스타 바텀이 1차 벌써 털린다고? 아 바텀 똥싸는 라인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님이 잘하는것처럼 말하시네요 버스투 버스투 잘합니다 저거 오오 나이스 개꿀 개꿀맛 앙 배불 야 누누같은 정글 만나니까 되게 편안해 야 11분에 CS가 150개 말이야? 야 어떻게 CS가 12분에 157개냐? 미쳤는데 알리 알리 빼 빨리 빼 안 돼 안 돼 알리 싸지마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알리가 똥 싸면 안된데 이거 야 진짜 역대급으로 CS 잘 먹었는데 역대급으로 CS 잘 먹었는데 근데 바텀이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고파는 여유까지 아 더러워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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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썼다 앙 내꺼? 아 까비 놔줘 놔줘 야 내가 캐리할게 놔줘 그렇지 굽힐줄 알아야지 지금 내가 제일 잘 컸다고 172개야 CS 지금 먹어주고 야 지금 칸사스로 완전 여러분들 개사기책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불알친구랑 같이 이거 카누 조합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14분에 CS가 107개야 야야 이거 야야 야 밀리겠다 이거 근데 야 나가면 끝났어 기다려봐 나가면 끝났어 막기만 해 막기만 오오오 오빠 살려줘요 야 우리 다리울 수 없으면 다리울 수 없으면 이거 게임 못이기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나 지금 CS 240개야 야소은보다 100개 먹었어 100개 잘 먹었어 빛 어 나 센데 나 지금 쎄 오 오오오오오 굿굿굿굿 잡아봐라이 2 나이스 다리우스 어 야 이기겠는데요? 어 저 5지는데 이거? 어 이거 너무..너무 사기인데? 어 진짜 2조는 너무 좋은데? 야 너무 사기잖아 이거! 레벨링 봐! 14렙이야 14렙! 15야 15! 21분의 15야! 궁쓰자! 어? 대민이 몇단원인지 보고싶은데? 와 반피! 바로지 까야되네! 다 반피야 다 반피! 가자! 야 이거 리얼 카사스랑 누누 좀 개좋은데? 진짜 최근한 과정에도 제일 좋은데? 헐! 아아! 안다! 나이스! 나이스 인절리얼! 다리우스 밀어! 야 다리우스가 없어서 다리우스가 없어서 진건데도? 막상막합니다 지금? 와드와드 못먹어 못먹어! 저거 가! 달려! 나이스! 나이스! 야호! 근데 나만 죽었네! 나만 죽었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바로 먹었냐? 야 누누 오졌다 야 누누 잘한다잉 야 누누캐리 인정한다 야 누누야 형이 인정한 사람이다 넌 이 천하의 제넛잉 인정한 사람이다 누누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이고 의미없다 어... 어어어어얏 äd이잉 최수 rho 우계 야 실화냐? 이 새끼 이제 다 키웠다 이거야 형? 형? 형 이제 다 키웠다 이거야? 블루류galク 형이 인정한 사내 치소다 아이고 A쉽다 오케이 가자 궁 써? 오 야 간다 일가요~! 와! 그 와중에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야 너 재 Owen 재는 너 뒤진다 이러고 있네 흐흡 그居 야 졸라세인데 미쳤는데 진짜? 났다 야야 그 걸 와 딜바다 질바! 세상에! 와바! 뭐죠지 이 자식아! 조 Student 아 형 오지마 조 Student 어디가 야 이새끼 야 이새끼 도망가는gest 모르겠지 넌? 으aban 여러분이 kau 썼습니다 끝 야아 야 패드립 야 상진아 상진아 패드립은 아니잖아 야 레네가 아무리 빡쳐도 임마 어? 아무리 빡쳐도 그레이브즈 어머님 그건 좀 아니잖아 패드립은 하지마 이 자식아 어? 아무리 그래도 야 카누즈가 뭐진다 이거 와 미쳤다 딜량바 세상에 와 여러분들 카누즈가 패드였고 진짜 사기입니다